우와 이게 익산에 쪽갈비 요거는 생선구이 미역국에 밥 반찬 찰밥 그냥 밥은 뚜껑 속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도 맛있게 생겼죠? 여러분 드시러 오세요 가격도 겁나 저렴합니다 다 안들어오네 여기서 찍은게 저 멀리 가야되는데 동영상 동영상 생선구이 이름은 12,000원 양념갈비 간장게장 상선구이고요 여기는 이센 상선구이입니다 우리 예쁜 골칭이 우리 예쁜 매웠던 친구 자 감사합니다 점이 우리 예쁜 친구들 상 맛있게 먹읍시다 안녕